어떤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아 저는 피니스테이였습니다 아 저의 고향에는 모스크바였는데 아 지금 전쟁을 반대해서 나가야 하고 있습니다 부수나 끈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전에 한국에서는 연주 많이 하는데 지금 그냥 살아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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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편집사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supervisor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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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ilege Huracpita age 아멘 아 achtet 어둠을 푼 변화에 펼쳐진 보랏빛 하연 아유한 기억 속에 보랏빛 파도가 철렁 거리고 바람바람라 곤락을 이론하는 권학이야기에도 왕은다를 있는 중에는 훌륭함이 있기를 산까지 내려온 안개도 멋지고 족같은 바람에 노래를 달아버리는 왕은다 꽃이 파도 챙겨 몰고라를 일으키고 물꽃도 고를 하며 노래 부르고 초을 춥니다 꽃밭 사이에 놓은 저 하얀 자전거는 이곳적 느낌을 주는 밑기름이고 풍경에 도움을 주는 숲다 라벤더는 포르토갈 국화지만 보라색은 꽃의 헌적과 위적만이 사용할 귀한색 그러나 여성 시기엔 슬픈 사람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국민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